시흥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밝은 야간 통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상대적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마을 한길과 골목길에 설치된 노후 보안등을 LED 등기구로 꾸준히 교체해 왔습니다.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노후 조명시설 교체 사업은 매년 적극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관내 약 9000개의 노후 보안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100% 교체 완료했습니다. 고효율 LED 조명은 기존 메탈알라이드나 나트륨 등보다 광효율이 우수하고 균제도 및 연색성이 우수해 안전한 야간 보행 환경을 제공합니다. 또한 에너지 사용량이 기존 대비 42% 정도 절감되어 전기요금과 유지관리 비용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. 향후시는 시 경계도로, 학교 주변, 여성안심귀각길 등의 저조도 구역을 조사하고 조명시설을 개선해 안전취약계층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. 내외 뉴스 통신 박철희입니다. 내외 뉴스 통신 박철희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